안녕하세요. 순천 애니메이션 어워즈에서 고스트 코스프레 작품으로 입상하게 된 윤주연입니다. 먼저 수상을 위해 수고하신 순천시 그리고 어워즈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. 참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도전한 덕분에 좋은 상 수상해서 너무 기쁩니다. 만화해니 영산대학교 내일 발전하길 기원합니다. 영산대학교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이번 순천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김상현입니다. 첫 작품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독립애니를 향한 저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제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.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위해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영산대학교 파이팅! 영산대학교 파이팅! 연세대학교 파이팅! 상 rzeczy YES! 영산대학교 파이팅! 암트 deg믈서! 하 port과 동룡이 계속 служ gam그와 함께 стар veterans 사ла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